안녕하세요 비키팬 여러분 어디 하나 모자랄 것 없는 자아도치 재벌 3세 지호준 역의 김지호 할 말은 꼭 하는 당찬 성격의 금남그룹 인턴 서재훈 역의 윤서빈입니다 비키 오리지널 풍덕빌라 304회 사정은 오직 비키에서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비키에서 만나요 시온 비키 시온 비키 시온 비키 그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